KUSH이 오 새로운 반지! 와 일단 우리 급수야 그동안 다사단에 했던 리더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정말 좋은이나 나쁨 것도 있겠지만 함께해서 함께해 고맙습니다 요즘 형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진짜 많다 진짜라. 진짜 진짜라. 더 전보다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어.. 뭐..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만 너무 잘하고 있고 고맙다. 그렇게 말해주세요. 아이 진심이네요. 원래 쓰던 반지를 이제 또 빼게 되네요. 이 새로운 반지를 어우 사이즈 딱 좋네. 지금처럼 애들 잘 해줬으면 좋겠어. 그래. 이제 또 계속 시작일 텐데 지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. 그래. 너는 뭐 할 말 없니? 나도 너는 할 말. 어. 아 이거 친구라서 너무 부끄럽다. 아 그래. 줄어도 힘내고. 네. 원래 쓰던 반지를 주시고요. 지금부터 반지 수여주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주는 반지니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잘 끼고 다니실 수. 오케이 오케이. 다 힘내고. 오케이. 항상 힘내라. 고맙다. 원래 힘내는 게 가장 좋은 거야. 항상 행복해. 팀원 뭔지? 오늘 예쁘다. 고맙다.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멤버야. 마사지 해주세요. 항상 사랑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셔서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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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보이세요. 전부 다 뭐 가벼운데 아 6연저기. 아 좋다. 항상 잘한다.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. 뭐야? 덕담해주는 거야? 응. 그래. 너도 더 잘해라 내가 잘못하면 돼 잘하고 엄마 반죽 좀 빼주세요 우리 앞으로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활동하자 중학교 3학년 때 만나 중학교 3학년 때 만나 벌써 24살 정규예법 3집 네번째 반지 오 근데 이쁘네 그래 이상이야 나 이거 별로 할 말이 없어 오케이 지금처럼 파이팅 하자 자 지금부터 반지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아 보이는데 어 들어간다 근데 생각보다 이 한마디가 너무 오글거리는데 헷 헷 파이팅 예스 둘이 어색해 둘이 어색해 둘이 어색해 둘이 어색해 둘이 어색해 둘이 가져가 번쩡해 감동받았어 와 이거 진짜 안 빠져 손가락에 해봐 지금 보여 다 힘드니까 같이 힘내고 네번째 반지라는 거 참 신기하다 그치 파이팅 새로운 반지가 왔어 너의 반지를 다시 바로 끼면 되지 대박이지 벌써 네번째야 네번째 이게 뭐지? X 이게 뭐냐면 10 13 그리고 3 1 2 되면은 세븐틴 아 그럼 숫자를 하는 거구나 응 너무 이쁘네 응 응 가? 아니 부끄럽네 그래 화이팅 갈게 어 안녕 가도 될까? 가도 되지 봐봐 더 듣고 싶어 어? 더 듣고 싶어 좀 더 해볼래? 갈게 우리 승관이 우리 승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승관아 여기 반지를 때렴 우리 승관이 한 거 네 거 맞아? 원래 3개 아닌가? 여기 승관이 저기 승관이 네 네 좀 어설프다 네 원래 좀 어설프잖아 우리 승관이 이번 활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즐겁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활동 파이팅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더욱더 생각하면서 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자구나 그래 잘해보자 허그 한 번 할까? 앉아보거라 앉아보거라 새로운 반지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너에게 반지를 줄 것이다 이건 것 같구나 이건 것 같구나 오 좋네 떡담을 하래 응 화이팅 그렇지 오 더 바래? 비타민 좀 챙겨 먹어라 제발 좀 공개적으로 잔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안 하겠 내가 안 하겠 내가 안 하겠 네가 안 하겠 그만할게 비타민 챙겨 먹으면 되잖아 알았어 비타민 챙겨 먹으면 내가 안 낫잖아 알았어 그러니 갑자기 벌써 배골 습 아 음 이거 안 하겠지 이거 가벼워 좋았어 잘 들어간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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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빨리 끝나도 해? 벌써 네 번째 네 번째? 네 번째 반지인데 시간이 참 흐흫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팀 전체가 이렇게 반지를 맞추는 게 데뷔 때부터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졌었는데 멤버들한테 전해주고 어 서로에게 덕담도 한 마디씩 하고 그냥 멤버들의 팀워크 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지여서 참 의미 있는 이 반지를 전달해서 참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해주고 에너지 넘치게 웃어주는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는 게 좀 시감이 나는 부분이 크고 한 번 더 우리 열쇠에 멈추고 뭔가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있다는 것도 한 번 느끼는 것 같고 확실히 이 반지를 바꿀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시작이고 더 새로운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에너지를 나눠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1년 10개월 만에 저희가 또 정규를 나오게 됐는데 아직 갈 길이 정말 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멤버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쭉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 그리고 이제 있을 많은 활동들도 팬 여러분들도 저희를 믿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파이팅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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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